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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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각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웨이보컬 유주희입니다.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에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여자친구 performer 여자친구는最Ey입니다. 여자친구의 한세군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LA에서 오늘 처음 공연을 했는데 지금만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Bye LA! Are you in front? Actually, it's your first time to us to visit Ben Perfer in LA Actually, it's your first time to visit Ben Perfer in LA So, we're really good for cheers So, please say G-friend Can you guys say 5, please? 5, please! 5, please! 5, please! G-friend! And... So, what songs we're gonna perform in next stage? Do you want me?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주곡이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MEDA 스페이스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갈라서 저희룡을 해줘요 저희를 가져다주시고 저희가 오늘부터 부린들 오늘부터 부린들 오늘부터 부린들 오늘부터 부린들 그 사람의 또 웃긴 내 맘을 싫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보여서 내리네 Let's go Let's go 좋아해요 Let's go Let's go 우주 정상진대 가야죠 너도 굳게 넘어서 너와 끝에서 깨끗이 가르치는 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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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부린들 그리운 지금부터 하나도 너와 우리도 맘을 추한 우주 내게 이제 이거보다 எ 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거보다 너의 안이 오면 해 그니까 두 번을 통해 그냥 내게 내게 내가 더 고민할게요 넌 하나만 느껴져 사물이 숨겨놔요 꼭 너에게 참 바라보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는 풍경이 돌아오는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에 더욱 깨진 내 맘을 생각로 내게 그리로 된 마음이 모여 우리 손 낼지 안 써주게라 이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난 내 손에서 웃음 안 들리고 안 써 다음날 안 써주게라 이루는 오늘 우리 오늘 나 오늘 우리 오늘 이 작사에서 결정한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이 작사에서 결정한 시간